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인천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의원입니다. 기자회견 문을 읽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사정에 정통한 컴퓨터 전문가의 제보로 이번 4.15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는 통신장치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서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광학센서가 있으나 QR코드를 인식하지는 못하며 운용장치인 노트북은 랜카드 제거 후에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므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고 랜카드가 존재하지 않아 DNS 정보를 입력할 수도 없다고 밝혔지만 이와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첫째, 통신장치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 작업을 마치면 개표 상황표가 출력됩니다. 개표 상황표에는 선거인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 후보자별 득표수, 재확인 대상 투표지 수 등이 표기되어 내장된 프린터로 인쇄가 되는데 개표 상황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 서버와 무선 통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구 선거인 수가 인쇄된 이 개표 상황표가 바로 투표지 분류기가 메인 서버와 통신을 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번 4.15 초옹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전국 251개 개표소에 총 1,165대가 설치됐고 납품 관련 업체인 한틀 시스템은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된 기술 지원을 위해 모두 54명을 전국에 배치해 지원했습니다. 제보자가 이 한틀 시스템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사용된 노트북의 저장장치는 단 한 개뿐이며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는 훼손과 장애 발생에 대비해서 어딘가로 실시간 백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무선 통신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노트북을 검증 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 전송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QR코드를 인식하는 스펙트럼 센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선관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입장문과는 달리 투표지 분류기에는 투표지를 확인하는 직인 센서와 QR코드를 확인하는 스펙트럼 센서 모두가 설치됐습니다. 스펙트럼 센서의 위치는 왼쪽 커버를 열면 확인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설치 위치까지 확인했습니다. 지난 중앙선관위의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확보된 만큼 관련 장치들에 대한 검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사용한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와 화웨이 중개기와 무선 통신을 한 와이파이 사용 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고 투표지 분류기를 검증하면 사전 투표지에 찍힌 QR코드의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불투명한 해명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에 사용한 노트북과 투표지 분류기 검증과 확인해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기술 지원을 했던 관련자는 선관위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누설, 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민형사 고발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다는 보안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데 직접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틀 시스템 관련자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용기를 내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와 내장된 노트북의 데이터가 훼손되기 전에 검찰은 하루빨리 물증 확보와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